콩치기 마법주문 1콩 2콩 3 4콩 5 콩치기 마법주문 배우기 아우 잘 잤다 오늘 밤비 마법디에이가 있는 날인데 늦잠을 자버렸어 빨리 준비해야지 냥냥냥 어? 마법주문이 뭐였더라? 1뽕뽕 2뽕 3이었나? 어? 빨리 찾아보자 1뽕 2뽕 3 4 5 야옹아 너 기억나니? 잘난이 선배님이 주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? 기억이 안나 음 1뽕 2뽕 3뽕 4뽕이었나? 1뽕 3 4뽕 5였나? 덜쎄 모르겠다 야옹 에휴 찌찌찌 야옹아 너가 밥 먹을 때 싫어하는 거야 야옹아 제발 그만해 빨리 잘난이 선배님께 물어봐야겠어 콩치기 마법주문은 꼭 기억해야해 자 날 따라해봐 멋진 말과 황금맛을 넣어라 1뽕 2뽕 3 4 0 5 야옹아 콩치기 주문 꼭 기억해 멋진 왕자님이 되어라 1뽕 2뽕 3 4 0 5 야옹아 예쁜 봉수님이 되어라 1뽕 2뽕 3 4 0 5 야옹아 잘난이 선배님 감사합니다 꼭 기억할게요 콩치기 마법주문 1콩 2콩 3 4 0 5 어이 beh반상 1뽕 4 0 5 1뽕 3 5 0 5 감사합니다.